360도 투숲 기능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해서 발바닥에서 투숲 기능이 있다고 해서 산행을 즐기다 보니까 한번 신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제품을 신으면 산행 가서 더 쾌적하게 1시간 이상 지금 산행을 하고 있는데 되게 발이 쾌적하고 투숲 기능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서라운드 시스템은 바닥에서도 생긴 땀을 스페이스 밖으로 배출하게 되니까 왜 밑으로는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말 그대로 혁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웃도어를 즐기시는 분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저처럼 발에 땀이 많고 스키가 많으신 분들 캠핑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아웃도어 활동에 도움이 되는 신발을 권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2, 30대 여성분들 일반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땀 때문에 불편하셨던 분들에게 정말 좋은 시스템이고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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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